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호등의 강석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왜 명당이고 하늘이 임한 혈자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대목만 들어도 자긍심이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명당이다. 그러면 명당은 무엇입니까? 이 명당을 저쪽 서양에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골디락스. 여러분 곰 세 마리 노래 아시죠? 그 중에서 아기가 먹던 그 죽이 알맞은 온도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당이라는 것은 뭔가 적합하다. 사람이 살기 좋다.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한반도가 명당일까요? 자 그리고 하늘이 맸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늘이 저 위에 있지 않느냐? 제가 우주서부터 강의를 하면서 전체를 훑어봤죠? 그런데 이 대우주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빛의 속도로 425억 광년 이상을 가야지 끝을 봅니다. 또 반대로도 425억 광년. 그렇게까지 끝을 보니까 우주는 알과 같죠? 그래서 평균 950억 광년이다. 그런데 여기를 다 뒤져봐도 생명체가 보이는 곳은 점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점을 미미하게 쫓아가 봤더니 어디예요? 2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우리 은하가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 은하를 보니까 크게 물론 작은 건 빼고 4개 나선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선팔 중에서 오리온 팔뚝짜리 안쪽에 점으로 뭐가 생명체가 보여? 그래 거기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가 태양계더라. 그러면 태양계를 확대해서 쫓아가 봤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명은 길까 말까? 그런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별 수금지 지구에 뭔가 생명체가 보이더라. 그래서 명당을 찾다 보니까 지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 우주에서 하늘이 임할 자리는 그 명당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명당이고 하늘이 임한 자리인데 과연 어디냐? 그래서 지구를 전체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명당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모 빨갛게 그린 게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피라미드라고 하죠. 피라미드는 뭡니까? 재단 아니면 무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신과 통하는 길이다. 그런데 세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봐요. 영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유명하죠. 이집트에는 110개 정도 피라미드가 있는데 왜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나폴레옹이 처음 발견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원 대륙에도 약 2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 발견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쪽에 12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아메리카로 올라가 보니까 북미, 중미, 남미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놀라웠게도 여기서 발견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라미드보다 훨씬 많다. 약 1700개 정도이다. 그런데 첨단 과학기기로 발견하면 더 많다고 하죠. 그러면 지구를 온통 첨단 과학기기로 찾는다고 하면 지금의 피라미드의 3배 이상은 나올 거라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피라미드가 뭐냐. 왜 이게 하늘, 신과 통하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을 때 풍수질의학을 저는 공부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풍수질이 중에서 명당을 찾으려면 저 우주서부터 좁혀오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공통점이 뭔가 여기 뜯어볼까요? 고인돌은 왜 써놨습니까? 고인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돌멘이라고 하죠. 고인돌의 돌멘도 우리나라 말입니다.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돌멩이. 이는 혹격점이니까 돌멩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저 끝까지 뿌리가 갔다라는 게 여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북은 뭡니까? 우리 지구가 축이 기울었죠. 몇 도로요? 23.5도로. 23.5도 양입니다. 그런데 정북은 이 자국과 다르죠? 그러면 23.5도 왼쪽으로 보면 북극성이 있다. 그런데 왜 고인돌과 정북을 써놓고 이게 공통분부라고 했느냐? 자, 보십시오. 피라미드는 거성문화죠? 큰돌 문화입니다. 그러면 거성문화의 선조는 뭡니까? 최초로? 고인돌이죠. 그러면 거성문화의 시조인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반도 주변입니다. 잘 볼까요? 여기서 세계 고인돌의 50%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 고인돌이 조금 발전해서 석총이 됐죠? 또 석총이 더 가서 피라미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피라미드, 좌청용 우베코에 있는 피라미드가 고인돌에서 시작됐는데 그 중심이 한반도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의 공통분무가 뭐냐면 정북을 향해 있다. 자북이 아닌 정북을 향해 있다. 그러면 이 정북에는 북극성 있죠? 그러면 우리 세 개 나라 중에서 북극성을 무시고 북두칠성이죠. 대신해서 또 그 후손이라고 천손이라고 하는 곳은 단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고인돌 문화, 거성 문화, 피라미드는 결국은 어디를 향했다? 자, 보십시오. 영국에서도 한반도고, 이탈리아도 여기고, 이집트 여기죠. 중원대륙도 그렇고, 여기 동남아시아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북미, 중미, 남미, 잉카문명까지 바라보는 곳이 여기를 바라본다. 여러분 정말 놀라웠죠? 아전인수라고 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바라보는 그곳이 명당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풍수지리를 잘 모르더라도 잘 봐요.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거성문화가 퍼져나갔지만, 문화도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풍수지리를 보면 좌청용 우베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베코를 보니까 이쪽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멀게는 인도, 더 멀게는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크게 자리했죠, 대륙이. 그런데 좌청용으로 가니까 여기 가깝게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알라스카를 넘어서 북미, 남미까지 거대한 청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봐요. 네베코, 외베코, 내청룡, 외청룡 있죠? 그러면 남주작은 어디 있냐? 자, 보십시오. 일본이 방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일, 쓰나미가 올 때도 방패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거기를 딱 지나니까 여기 호주까지 엄청난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복이 터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주작이 이렇게 거대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현무는 여기 러시아 땅에 단단하게 있죠? 그러면 좌청용, 우베코, 남주작, 북현무가 뚜렷하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혈자리다 이거야. 그렇죠? 혈자리입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명당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이만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주에서 쫙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죠? 자, 가장 명당자리. 그리고 그 중심부에 누가 있다? 하늘이 이만다. 자, 그러면 하늘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한 알림. 태초에 창조주는 한 알. 태양 크기의 30배, 절대 온도 1000억도. 그렇죠? 이게 대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주 빅뱅을 통해서. 그렇죠? 우주 빅뱅 후에 이 대우주, 거기는 한 울림이죠. 그 다음에 하느님. 어디는 옥황상제, 어디는 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극성을 도는 별들이, 이 주위를 도는 별들은 많기 때문에 북극성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 동의주에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만자리를 세계 지도에서 보니까 여기로 오더라. 우주에서부터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오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반도를 가깝게 더 가보자. 우리가 천지인 삼신사상 있죠? 그러면 그 삼각으로 이루어진 그곳을 찾으니까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한양으로 옛날에는 시험 보러 갔죠? 과거 시험을 보러 갔죠? 그런데 지금 한양에서 충청도로 내려옵니다. 행정복합도시가 생겨갖고 물론 세 방향이 다 작용하지만 그래도 트라이앵글 속에서 중심이 충이다. 묘하게도 이 충을 파자 하면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가깝게 가보면 하늘이 이만자리 그리고 명당자리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핵. 그렇죠? 우주로 말하면 핵이죠? 자 여기를 볼까요? 더 가까이 가보니까 여기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풍수지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도 안에서 일수 그 다음에 진안 용담무수에서 이수가 올라와서 대청우수 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부강 세종 홍주 부여 분산 서쪽으로 빠지는 뭐가 있어요? 수태극이 있더라. 그 다음에 계룡 대둔 마이 더규 송리 워락 포백 태백 동쪽으로 흘러가는 산태극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산태극을 용맥이라 하죠? 그리고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인자를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태극은 여자라고 하죠? 여자니까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오줌꾸고 여기는 자궁이에요. 그쵸? 질과 자궁입니다. 여기 용담에서 올라와서 대청에 큰 용을 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중뱅이 있더라. 요건 중뱅이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방으로도 읽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중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룡, 청룡, 황룡, 비약 비룡, 비약이죠? 그 다음에 여화, 신농, 복휘 그 다음에 치우 여기에 다 몰려있더라 이거야. 자 석가모니의 예언서 월장경에 보면은 미륵불이 탄생하기 위해서 미륵불이 나오는 진당국에 이미 8만 명의 신명을 보냈다. 그쵸? 5천 명씩 나눠서 거기 대장들 통해서 8만 명의 신명을 어디로 보냈다? 여기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명 중에서 대장급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방은 한 알이죠. 알입니다. 그쵸? 여기가 그 다음에 여화는 뭡니까? 태호복휘의 부인인데 풍씨입니다. 태호복휘가 먼저 죽고 이쪽 기독교 문화로 가서 여호화가 됐는데 풍씨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어디든 임해 있는 여화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염제신농은 차의의 신 의학의 신 농사의 신 그쵸? 그 다음에 태호복휘는 태양신입니다. 여기 삼태봉이 삼신이죠? 그러면 태호복휘는 삼조고가 태양신을 말하니까 우리나라의 태양신이다. 그래서 단군을 탱그리 단구리 그러다가 태양신처럼 모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태양신의 원주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군신이 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의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라고 합니다. 물을 따라서 부유함이 이루어진다. 그쵸? 옥토가 전개되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인부지간 그 다음에 이것을 용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봉지간 그쵸? 용봉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남녀지간 그래서 여상 남아 지천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남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궁궁을 을을 궁을지간 이렇게 하냐면 이 계룡이 닭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을이고요. 하고 화살로 말하면 이것은 화살대고 이것은 화살입니다. 화살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움직이죠.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가까이 와보니까 뭔가 가운데 중 자가 심상치 않죠? 더 이쪽을 땡겨서 나눠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를 계룡이라고 하죠? 닭볕을 그런데 여기 대청호수는 저 지난해 용담우수에서 올라와서 큰 청룡을 냈는데 여기는 맑을 청자입니다. 그럼 맑을 청자는 뭐냐? 삼수변 플러스 청룡이기 때문에 그러면 황룡 백룡 흥룡 청룡 위에서는 천왕급이다. 계룡도 닭볕수를 했다. 그러니까 용 자체가 황제인데 닭볕수를 하니까 천왕급 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용담면 입니다. 비룡은 뭐예요? 용담리 에요. 그러면 비룡소에서 용이 나왔는데 계룡과 청룡보다 작지만 이것은 궁군 입니다. 그쵸? 날아가는 용이에요. 그 다음에 비학 여기에 있죠. 비학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중방자가 여기는 중뱅자를 썼는데 여기는 중방자를 썼느냐 우주 빅뱅을 통해서 대우주를 만드니까 사방이 나왔죠. 그쵸? 희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방 팔방의 중심 중방 동방의 중심 중방 서방 동방 남방 북방의 중심 중방 입니다. 여기가 중방이라고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중뱅이라고 합니다. 자 엄청나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보이십니까? 더 좁혀 볼까요? 이 중방 가운데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지구촌에서 피라미드들이 왜 한반도를 가리키는지 그러면 한반도의 어딘지를 찾아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찾으니까 여기 금강달이 넘어오기 전에 나성이 있고 금강달이 넘어와서 감성이 있고 대전에 유성운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계룡산 이쪽에 넘어서 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냐? 여기죠. 중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성 감성 유성 노성이 사성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화살을 고리면 어떻게 되냐면 활시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성이 있고 여기에 감성이 있고 여기에 유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활이 되는데 이 화살을 당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니라 여기까지 당겨졌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중방위가 있습니다. 중방위. 자 그래서 화살을 당겨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화살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이게 어느 방향이냐? 나성 감성 유성 노성 이게 계룡산인데 중방에서 4km를 당겼습니다. 그 방향이 중원대륙 중심부더라. 정말 묘하게 되어있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인을 친다. 이 지구에도 이 지형에도 풍수지리에도 이렇게 쳐놨다. 그래서 사성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더욱땡겨서 이 중만 보자 이거야 중 여기 중방을 보니까 한 알이죠. 그쵸? 청악포란 짜리입니다. 여기가 세제라고 하는데 세가 넘나든다. 여기는 바람제라고 해서 풍입니다. 풍인데 바람제에 누가 있어요? 여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염제신능이 있고 여기 삼신이니까 태양신이 있습니다. 삼태봉이 있는데 여기에 다섯 개 밑에 쪼만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오행성 그렇죠? 오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강대도가 있고 넘어서 순교가 있고 여기를 금천일을 세뇌 우복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우 여기에 출정마가 있죠? 천우 지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성에 봉명동이 있죠? 봉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청룡 황룡이 쭉 있죠? 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봉룡 천우 지마 십자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청절 밤절 그쵸? 병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 핵이라고 했죠? 금병산 자락에 가보면 유성에서 저쪽으로 중방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핵융합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우주항공 연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이거야. 여러분 굉장하죠? 자 그러면 한국의 명당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가운데로 몰렸더라 한반도로 그래서 하늘이 임한 자리를 우주에서 찾아보니까 저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이렇게 중자 들은 곳에서 나와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청악파란인데 일제 시대에 삼태봉에 길이 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거죠. 금강대도를 만든 설립자는 금강산 통천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길을 꽂았는데 여기가 임시들 종순 땅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금강산에서 나온 분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도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려놓은 것이 증산 선생님도 그려놨죠. 아무튼 여기를 보니까 천우 지마 그러니까 건우 곰마 그렇죠? 봉용 그렇죠? 청절 밤절 그 다음에 병풍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오행성이 돼 있고 삼신 천인지가 돼 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꽃지점에 하늘이 이만자리가 된 거죠. 자 우주서부터 추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는 풍수기리를 이 작은 땅에서부터 찾으려면 이 거대한 우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우주서부터 추격하면서 자꾸 좁히다 보면 명당자리 혈자리 하늘이 이만자리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해도가 쉽습니까? 지상천국을 만들 그 중심부 우주를 만든 우주 빅뱅의 중심은 어딥니까? 중뱅이죠. 그 다음에 대우주를 만들었는데 시공이 나왔죠. 그러면 시공의 중심은 어딥니까? 중방이죠. 그러니까 중뱅 중방 어떻습니까? 이 지상도 맞고 풍수지리 상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풍수지리 학자들이 여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보다 여러분이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